아 맞습니다 자 여기는 벤센영 앞에 있는 카페에요 자 오늘 전달할 내용은 어 벤 유하가 9월 말 10월초를 해 가지고 한국 출장을 가게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상담을 해드리고 싶어요 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1대 1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내용은 자는 무상교육 콜리지 유학 이민 모든 것들이구요 그 다음에 뭐 뭐라도 괜찮습니다 뭐 벤쿠버 생활도 괜찮고 제가 또 벤쿠버에서 앱을 또 키우고 있잖아요 리울드 생활도 하고 있고 어떠한 내용도 괜찮으니까 궁금한 내용 연락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